이렇게 올리면 심지가 올라왔네요. 그러면은 될게요. 아이고 참 이쁩니다. 아주 특이한 자전거를 가지고 가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이 자전거 이름이 페니파싱. 영국 동전, 큰 동전, 페니, 자원동전, 파싱. 그래서 원 자전거가 빅토리아 시대 때 만들어진 영국 동전 모형을 써서 페니파싱. F-A-R-T-H-I-N-G 페니파싱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브룩스 안장에다가. 이걸 튜닝을 제가. 이거 만드신 분이 핸드메이드로 거진 수작업으로 해가지고 만든 자전거. 이게 제품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주문 생산 스타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영국에 맞춰 가지고 블룩 단장을 압춘 거고. 이거는 옛날 우리 세계 경계 밧데리 없을 때, 전기 없을 때. 그 호룽불 스타일로 자전거 전용 앤틱 램프 자전거입니다. 예예예. 저기에. 저기다가 좀 불을 넣는 거네요? 이 안에 불을 넣을 때 그러니까 오일을 넣어 가지고. 우리는 호룽불을 넣을 때 호룽불을 넣을 때 호룽불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완전 자전거 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충격 완화을 위해서. 충격 완충장시도 있고. 영국 제품인데. 이건 100년 정도 넘은 자전거 램프예요. 이 앞에도 이제 또 램프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 이제 시골에 가면 호룽불 그 개념인데 이것도 자전거 전용입니다. 이것도 100년 넘은. 이것도 이제 우리 어릴 때. 심지. 심지 스타일로. 네. 올리면 이제 이렇게 불을 붙여 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완충작용. 네. 여기 이제 종류가 오일로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마 하바이트라고 알 겁니다. 우리 아신데 옛날에 그. 네. 고장마차 할 때. 가바이트나 물을 합성하면 가스. 그래서 불을 하는 거예요. 가바이트용이 있고. 그 다음에 촛불. 초로 해가지고. 그건 주로 프랑스에서 제작된 게 있는데. 그런 통상 제가 이제 찾아본 3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예. 어휴 이거 주부는 어떻게 또 관리하시죠? 어휴 이거 주부가 아닌가 보네. 통타이어. 통타이어. 여기 그냥 긴 성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 만드신 분이 여기 맞춰서. 그냥 완전히 딱딱한 고무를. 딱딱한 고무로. 네. 퍽퍽 날 일은 없죠. 그리고 이 자전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어울리고. 그렇죠. 뭐 크게 하중 있는 짐을 싣을 것도 아닙니까. 하중 있는 거 사람 몸만 싣고 가는 거니까. 요것도 이제 무형으로 한 50인치 정도 됩니다. 근데 또 제가 작은 거 한 게 있는데. 뭐 50인치 짜리가 있어요. 옛날에는 기아가 발달하기 전에. 지름이 이게 크면 클수록. 그렇죠. 운복 부를 때마다. 많이 가니까. 많이 가니까. 예. 그러니까. 사전거 발달하는 데가 없으시거든요. 예. 앤틱 스타일로 타고 다니고. 예. 이제 슬로우 창생 타고 다니고. 그럼 맨 처음에 탈 때 올라타기가 상당히 좀 힘드시겠어요? 이제 뭐. 놈들 보기에는 그러는데. 또 조금. 푸가이 되면. 예. 사진을 보여 드릴게요. 요거는 일단 양쪽으로 잡아야 되고. 바로 여기에 그치고. 아. 요걸 잡고 밀면서. 아. 밀면서. 이렇게. 아. 아. 저는 맨 처음에 외발 자전거 타고 오시는 줄 알았는데. 아하하. 자전거 타는 수준은 좀 있으셔야지. 스킬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전거 타는 수준은 좀 있으셔야지. 스킬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아. 원래 이 자전거는. 계속 페달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브레이크가 없어요. 아. 브레이크가 없어요. 아. 브레이크 스타일로. 아. 브레이크를 이어가지고. 아. 자전거 탈 때 좀 안정성을 고정하기 위해서. 예. 머리 좀 변형을 시킵니다. 자. 비상자. 연장도 이어다니. 기본적으로. 멀틀을 가지고. 영국 자전거라고. 예. 나라틀을 짜고. 아. 영국. 여행 속에. 1개. 매술 작품이네요. 옛날 분들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해낸다든지. 여기 보면은. 옆에서도 이렇게. 열었게끔. 빨강. 파랑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올리면. 심지가 올라왔네요. 그러면. 이렇게. 빨강 파랑식으로. 아이고 참 이쁩니다. 그렇죠. 불멍떼리도 찹니다. 옛날에는 내가 있다는 종교정도 확인 밖에 안되겠죠. 밝게도 볼때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에 부착했다는게 아주 조금 생각해요. 그분들의 머리. 대단합니다. 그래서 옆으로도 이렇게 보면 빨리 펴시는 안나지만 파란색이 낮으니까. 밤에 보면 아주 이쁘겠어요. 이것을 보면 반사용으로 반사경이 되어있네요. 이렇게 심지어 올라와요. 바람이 불어서 꽃도 질란건 모르겠는데. 이게 이미테이션이 아니고 진짜로 다 듭니다. 진짜 다 붙었습니다. 100년 넘어. 그러니까 여기 충격 완화를 위해서 이렇게. 옛날 사람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크락션도 아주. 힘들어 죽었죠? 이거 맞아요. 한국으로는 시원시원 Rotary听. 소주 한 Straits 열喔. 예, kı윤 многому 나의 worst 홍점이 красител Stars. 아멘 아멘 아멘